자 이번주에 그 시간이죠 72페이지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얘도 이해가 되죠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는 게 공급량의 변화 근데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하는데 그거는 공급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표시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공급량의 변화죠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뭐가 변했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일 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죠 즉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우리는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명칭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 그런데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는 요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일 때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아닌데 얘가 변화가 되는 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죠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등에 의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얘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얘가 변한 게 아니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형태로 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공급이 증가한 거고 좌측으로 가면 공급이 감소한 거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공급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죠? 그걸 밑줄 쳐서 기억하시고 73페이지 상단에 2번에 공급 변화라고 돼 있을 때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변화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공급곡선의 자체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술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됐을 때 이거는 곡선의 이동으로써 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 중에서 보면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공급자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을 얘기했을 때 있죠 이게 이제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상했을 때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요 오히려 공급을 줄이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율 늘리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자들의 가격 반응에 대한 예상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공급 곡선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시험에서는 인용을 했던 전례가 있죠 그래서 공급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공간의 공급이고요 위치의 공급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중성 또는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독점적인 공급의 형태를 띄겠죠 모든 토지의 위치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공급이지 비독점적인 공급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부중성에 의해서 비탄력적인 공급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74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요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게 공급이 아니라 팔려고 내놓은 걸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급자의 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공급량은요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거든요 우리가 공급을 늘리면 생산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이 있는데요 걔도 별표는 해서 기억은 해두셔야 될 거예요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돼 있을 때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이게 가격이고 양이라고 그러면요 얘는 고정이죠 부증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해요 얘는 우상향을 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물리적 양의 변화는 나타나진 않아요 이거 우리가 부증성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수직선이고요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론적으로 경제적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양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신규 공급은 새로운 공급은 절양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새롭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얘기하더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절양 공급 곡선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절양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절양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내요 이걸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량 공급 곡선이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그래서 유량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절양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수요가 변화더라도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래 이 가격 수준에서 매년 이만큼 공급이 됐던 것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이전보다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은 불변이고요 일정한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요 단기는 절양, 장기는 유량, 그래서 75페이지도 나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요소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얘네를 합한 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등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균형의 개념 및 균형의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균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균형 상태가 되면 외부로부터 어떤 새로운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이게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수요자나 생산자나 다 만족하는 상태예요 여기 있는 생산자는 이 양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지만 공급할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면적만큼 공급자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소비자도요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소비자도 이 면적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넘어와서 76페이지 가시면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원래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시장 가격이 만약에 상승해요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요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건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작하거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이번 생산 기간에 생산한 양을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한 양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덤핑이나 바겐세일과 같은 가격 하락에 대한 정책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공급량은 감소해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공급에서 수요가 많거나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수요장 안에 이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경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을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 밑에 가게 되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균형의 이동, 별편화 하시는 거죠 균형을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요 이때는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를 먼저 가정하는 거죠 76페이지 하단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 곡선 중에서 하나만 이동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거나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거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라는 거죠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봤었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이 조건화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즉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수요가 불변이에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셨을 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기본이죠 수요와 공급의 4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건요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요 그죠? 얘도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감소하면 얘도 줄고요 얘가 감소하면 얘도 줄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같이 우리가 이동했다고 가정하게 됐을 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요도 증가했고요 공급도 증가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가 증가했다는 거죠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그죠? 만약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으면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가격을 알라고 그러면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둘 다 증가했다고만 돼 있지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수요와의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니까 이거는 불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수요가 돼요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둘 다 증가했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중에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면 둘이 다 증가한다고 했을 때 공통적인 거는 이건 아는 거예요 무조건 증가한다 다만 가격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요 이번엔 반대로 감소했을 때를 보자고요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양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줄어들었는지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얘도 10개 줄었고 얘도 10개 줄었대요 그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줄어드는 양의 크기가 동일하면 가격은 불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나중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도 다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장이 나온 걸 갖고 내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정리할 때 바탕이 되는 게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황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 항상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맥이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요도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감소한 거는 똑같죠 그런데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줄어들었는데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가격은 상승하겠죠 둘 다 감소했으니까 양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는 동일하죠 둘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이면 양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이게 그림 그려가지고 가는 위치를 놓고 판단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때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크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작다면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뭐가 더 많이 줄어들었냐면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둘 다 감소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거를 문맥상의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력하고 판단할 수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간단하죠 둘 다 감소니까 양은 무조건 줄었고 초과 수요 상태냐 초과 공급 상태냐를 판단하면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이동했을 때요 그러면 양의 변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반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77페이지 있죠 모두 이동할 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거기 77중간 박스에 나와 있죠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균형량은 반드시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거는 여기서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얘가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 얘기는 이 가격은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고요 얘가 감소하면 하락해요 근데 이 가격은 공급의 움직임하고는 반대예요 얘가 감소하면 상승하고요 얘가 증가하면 하락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를 뽑아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죠 그러면 지금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양은 어떻게 된다? 양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케이스는 초과 수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승한다는 얘기죠 다만 양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게 되면요 이렇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수요는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수요 곡선의 넓이하고 공급 곡선의 넓이가 같으면 이렇게 가격만 상승하지 양은 불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이걸 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겠냐고요 내용 자체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게 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초과 수요 상태니까는 가격은 상승해요 그럼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가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 상태도 초과 수요니까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근데 여기 조건을 보면 감소가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반대면 이건 아는 거예요 가격은 그렇죠? 이건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은 계속 줄어들면 계속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 조건은 초과 공급 상황이잖아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 감소가 큰지 증가가 큰지가 구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면 가격은 역시 무조건 하락하는 거죠 다만 감소하고 여기 증가죠 감소하고 증가가 동일하니까 양은 불변이죠 그리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대신에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전히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감소보다 증가가 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신에 양에 대한 것은 어느 게 더 많이 크게 변했는지만 보게 되면 양의 변화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이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림에 대한 케이스보다 일단은 문장에 대한 것을 먼저 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은 이제 또 그려야 돼요 우리 다음에 돌아오는 코스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림도 그려서 해보는데 여기서 일단 먼저 단초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변화를 어떤 문맥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데 그림대로 또 표현이 안 나오는 게 최근에 또 추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페이지 하단의 그래프 위에 가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균형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더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지문 B를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때 있죠 수요의 증가의 크기가 공급의 감소의 크기보다 크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요의 증가 크기보다 공급의 감소 크기가 더 크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이 감소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초과 소요 상태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예요 양만 증가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C에 가도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하는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면 양은 줄어드는 거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양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반대로 갔을 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초과 수요 상태구나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구나 그럼 그거를 놓고 가격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예제를 보시면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게 뭐를 찾으라는 얘기냐면 균형가격이 하락할 때가 언제예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라고요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공급이 감소하죠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죠 아파트 선호가 줄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찾으라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고 수요가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변화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균형에 대한 이동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79페이지에 있는 탄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탄력성의 개념도 아주 중요해요 탄력성은 뒤에 파트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또 잘 정리해 놓으시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이번 주의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